네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나오셨다고 하니까 웃기네요. 매일 뵙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쉴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들 안하면 글로벌 라이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쉬어버릴까요 그냥? 저만 쉬는 거 아니었으니까. 사실 이제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메모리얼 데이로 원래 하루 쉽니다. 미국장은? 미국은. 근데 이제 뭐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빨간색 아니면 계속 합니까 우리는? 대표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 좀 있으면 200회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뭐 대표님 결정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라고 하면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하여간 뭐 오늘도 선물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뭐 예 비트코인도 안정화가 됐고 다우도 3일 연속 올라갔는데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테크 쪽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까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시장을 테크주가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는 뭐 나무랄 게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맨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까. 특히 테슬라가 한 4% 이상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하나만 빠졌는데요. 유틸리티.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유틸리티만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으로 어제 페이스북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이 1분기 해치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등재가 되면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가장 큰 원인은 광고 수익 늘어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타겟을 정할 수가 있고 금액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5만 원어치도 할 수 있고 그렇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IT가 1.76%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상승에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조용한 시장이다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조용한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s&p500의 하루 거래량이 29억 5천만 주 어제였습니다. 어제 30억 주가 깨졌습니다. 30억 주 정말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46억 주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줄었죠. 나스닥트 역시 34억 9천만 주로 35억 주가 깨진 모습인데요. 평균 거량은 50억 제 비용 상당히 좀 거래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줄까요? 거래가 점점. 하여간 진짜 뭐 비트코인도 아닌 것 같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만. 저는 저걸 왜 금액으로 안 하고 주식 숫자로 하는 미국의 풍습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거는 주식 숫자로 할 게 아니라 금액으로 해야. 금액으로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주식 숫자는 줄지 않겠습니까? 거래되는 주식 숫자는. 그러네요. 제가 한번 그것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해더라도 줄기는 줄겠습니다만. 그것도 줄겠죠. 그런데 이제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가 휴장인데 미리 놀러간 건가 아닌가. 또 그런 우스꽝스러운 뉴스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겠죠? 거기 분위기는 놀러간만도 해요. 추모하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난 것은 S&P500이 5월달에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0.5% 현재 구간.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구간 아닙니까? 5월달이.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었다 많이 빠졌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S&P500은 만약에 오늘 올라가면 잘하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아스닥은 좀 빠졌습니다만 S&P500은 거의 빠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도 조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움직임에도 조용한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6개월 만에 가장 조용한 시장이라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야 되는데 물론 하락으로 기울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승으로 좀 기울고 싶어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증가하면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면서도 웃겼는데요. 저희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래가 한산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개월째 쉬고 있는 종목이 페이팔, 로쿠, 세트박스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냅, SNS 회사죠. 트위터 역시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6개월 동안 쉬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 스퀘어 같은 기업들. 7개월 동안 쉬고 있는 기업은 핀터레스트, 트윌리오. 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 그냥 이미에 박스권을 정해놓으면. 네. 헤어나오지 못하는. 좀 이따가 제가 10개월짜리 기업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8개월 동안 쉬고 있는 기업은 애플, 엔비디아, 펠라톤. 엔비디아가 일단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아마도 엔비디아가 물론 오늘까지 못 올라가겠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쉬고 있는 종목은 아마존, 셀프포스, 닷컴, 셔피파이, 준비디어, 10개월이 AMD, 다큐사인, 넷플리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대형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10개월짜리 종목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바로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리스. 딱 10개월 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도 박스권 하단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글쎄요. 넷플리스가 다시 한번 이 틀을 깨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부지런히 올라와야 되는 것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다큐사인은 아시겠지만 전자설명업체인데 역시 박스권 하단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0개월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AMD 역시 10개월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역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단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로 올라오기 상당히 좀 에너지가 필요한 종목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들이 쉬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런 그래프 보면 2% 저는요. 저게 서로 다 다른 기업인데. 그렇죠. 다른 기업이죠. 주가 그래프는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성장주 뭐 이런 기술주가 같이 움직였다고 보면. 점심시간 11시 40분 되면 다 와르르 나왔다가 또 한시되면 와르르 들어가는 직장인처럼 다 다른 주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남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남들 졸 때 같이 절고.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면. 그럴 거라면. 그럴 거라면 회사 공부를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시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죠. 점심시간을 약속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12시 59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왔더니 같이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자체가 기숙주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면서 빠졌는데 빠지고 보니까 같이 비슷하게 만난. 그러니까 아까 12시 59분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여겨지는데요.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가장 여유도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다.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 한 번 제가 그러네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섞어놓으면 제가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요. 주가를 지워버리고 섞어버리면 저한테 AM을 찾아바라 그러면. 다음 주에 이 그래프는 어떤 회사의 주식일까요. 1번 하면 다 못 구할 것 같아요. 다 비슷하니까요. 저는 못 구할 것 같은데 진짜요. 너무 비슷해서요. 기업들이 다 그렇게 펀더멘터리 같은 시기에 좋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박스권 하단에 이 세 종목이 다 하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판박이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한 번 조사해보고. 혹시 결과 있으면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클러치 유경님께서는 패시브 펀드 때문일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점 더 패시브 펀드가 많아질수록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시제핑 주석이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방과 후 교육 이런 거 규정 규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제가 기본적으로 5% 한 10%까지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교육기업들이. 그런데 어제 하루에 추가적으로 18%부터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신동방 교육기업이 가장 큰 기업인데 18.29% 그다음에 차이나 온라인도 역시 19% TL에듀케이션은 17% 원스마트도 역시 12% 빠지면서 진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에듀라고 하는 가장 큰 기업도 고점 대비 빠지는 폭이 넘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팬데믹 그때 끝날 때까지 그냥 돌려버린 겁니다. 며칠 만에 정말 무섭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 번 중국의 정부의 어떤 규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진짜 신동방 교육기업이 아닌데 진짜 많이 빠져서 저는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뭔지 몰라도 참 중국은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과외금지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공화국 때?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웅진 그룹이 그 당시에 무슨 해임 영어 이런 거 영어 테이프 팔면서 그건 집집마다 팔러 다니니까 과외는 금지로라도 공부를 금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건 일종의 시키는 건 본능 아니겠습니까? 안 하는 것도 본능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습 도구들이 팔릴 텐데 그냥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는 느낌으로 국가를 내려버리네요. 그런데 지금 와장창 빠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딱히 어느 분야에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린 바가 없고 자꾸 말을 흘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보니까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6월 달부터 이런 규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기사를 읽어버리니까 어떤 데는 또 가을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라리 그냥 딱 찍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기관도 있는데 온, 오프라인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얘기하니까 잘 이해 못하셔가지고 가져왔어요. 아메리칸 드리밍 차이나 영화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위민홍입니다. 이분이 일단은 신동반 교육기술을 만든 창업자고요. 이분이 일단은 뮤에 가셔서 고생하시면서 습득한 영어를 가지고 공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0억 명이 눈물 흘렸던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딱 문구가 있죠. 저는 안 봤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습었다고 하니까요. 혹시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로즈타운 모터스를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1달러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건 뭐 진짜 이건 진짜 제가 보면서 차라리 그냥 매도를 내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이게 과거에 모건 스탠이가 테슬라 10달러로 제시한 것만큼 정말 굴욕적이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보시면 일단은 3월 19일날 제가 한번 소개한 건데요. 이때 뭘 소개했냐면 공무에도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소개했습니다. 이 로즈타운 모터스의 모든 기술과 모든 계약은 다 거짓말이다 했던 분이 나왔는데요.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어제였죠. 마이너스 0.29가 0.7위로 발표가 돼갖고 한 3배 이상 더 폭증하는 그런 모습. 적자가 더 커진 거죠. 전년 동기 대비 0.19보다도 마이너스였죠. 똑같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차량에 대해서 올해 생산됐어요. 고작 2200대인데 이것도 1000대로 감축하는 그런 모습. 절반을 줄이는 모습이에요. 미드 끝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기술이 없는 거 아닌가? 도대체 차는 언제 만드는 거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루 만에 역사 최저치 주가를 가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회사도 스펙 상장인가요? 맞습니다. 8달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스펙이 한 10달러 정도 움직여다가 상장하고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오늘로써 8달러도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문가 울프리서치 전문가는 이런 주식은 과감하게 1달러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겠다 하는 이 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형편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1000대도 못 만드는 기업에 이 정도가 거래되는 자체도 웃긴 거고 이런 기업이 상장돼서 움직인 것도 굉장히 웃긴 거다라는 심한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당분간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18달러였거든요. 목표 주가가. 그런데 하루 만에 1달러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전기트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보고서를 썼던 힌덴버그 리서치는 완전히 진짜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굉장히 높았던 주가였기 때문에 지금 몇 배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였는지는 몰라도 전기트럭이라는 게 배터리 그냥 사다가 만들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만드는 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걸 만든다고 이게 뭐 큰 밸류가 있을까? 큰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 이 프로님이 전기 2, 3등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조금만 고생하시면 내가 그냥 오늘 한번 공부해볼까 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런가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전기트럭에 어제 이제 약간 포드가 좀 빠졌는데 전기트럭에 그나마 단점을 찾은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터리 많이 넣어야 되죠. 많이 넣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포드 150의 상당히 좋은 점이 뭐냐면 뒤에 집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캠핑카를. 그런데 전기트럭은 그게 안 된다는 파워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것까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원래 이제. 힘이 안 된다. 포드 150의 큰 장점이 힘이 아닙니까? 파워. 엄청난 파워. 짐도 엄청 싫고 뒤에 집도가 달고 가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쭉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기트럭도 파워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천매출이 내년을 예상하는데 차량은 반 줄였다. 그다음에 앞으로 한 3년 뒤에 전기트럭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진짜 기술이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증폭시키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 1달러짜리 목표주가 나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스커버리에서 어제 모펫 나단슨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비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모펫 나단슨. 여기서 매수의 중립으로 모프 주가를 내리고 의견을 내리고 모프 주가 역시 51에 37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T&T의 워너미디어 합병은 시너지가 없다. 오히려 없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오히려 디스커버리 단독으로 디스커버리 플러스나 하면 되지. 뭘 엉뚱하게 또 AT&T가 합병을 하냐 또 이런 뉘앙스의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나 하면 저도 괜찮아 보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합친다고 한 다음에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합병은 실패작이다 표현하면서 좀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가 어제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것도 역시 이 주가 하락폭이 너무나 아주 정말 예리하게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저게 합병 후에 하락한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 전에 빠진 것은 아키고 스케픽탈 관련해서 물량이 나와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은봉은 AT&T가 합병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저게 주봉쯤 되나 보군요. 주봉입니다. 주봉.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AT&T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브를 합병하면 그러면 컴퀘스트하고 비약금 cbs가 합병하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합병한다는 거죠. 너도 나도 합쳐져서 한다는 건데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하고 또 디즈니어가 가만히 있겠냐. 그런 1등 기업들인데 그런 거 하면 사실 경쟁 치열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넷플릭스 하나 하고 디즈니까지 하겠지만 디스커버리까지 제가 끊을 필요가 있을까? 돈을 또 내고?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한 두 개까지만 보고. 저는 앞으로 OTT가요. OTT가. 그냥 제 생각인데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버티컬 OTT라고 하는.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다큐멘터리만 잔뜩 모아놓은 그런 별도의 넷플릭스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나는 멜론물만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멜론물로만 도배를 해놓는.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3천 원만 받으면. 디스커버리 플러스 그런 거 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가자는 거죠. 이게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걸 세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일반적인 거 하나 하고 나서 자기 취향이나 그런 게 맞는 거 하면. AVOTT 뭐 이런 걸 갖다. 이 프로님은 어느 취향이십니까? 뭐 멜로 쪽이십니까? 저는 굳이 본다면 다큐 쪽이에요. 아 다큐 쪽?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다큐 쪽. 저는 이제 뭐 디스커버리 원래 틀어놓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이런 거 안 보고요. 전부 다 역사적인 것들 아니면 사건 사고 이런 거 보거든요. 재밌죠. 그런 것만 보는 사람도 그런 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디스커버리가 정말 안타까운 기업인데요. 보면 이제 아키고스 캐페텔을 한번 얻어맞더니 합병 소식 때문에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박사스가 코인베이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06달러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어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드박사스 얘기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하락과 관계가 없다. 연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에 의해서 거래가 증가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커졌잖아요. 위아래 실력이. 그러니까 업핸드가 심해질 때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표이냐면 거래하는 분들의 어떤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 구간 6,700만 명이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앞으로 2년 뒤 말에 가면 1억 1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활성화된 거래자들 막 매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골드박사스 얘기는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가 증가할 것이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많은 매매가 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어쨌거나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아니면 거래가 줄 것이다 이런 건 괜한 기후가 아닌가 저도 거기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고요. 쉑쉑버거가 오랜만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게 쓰는데요. 좋아하십니까? 이 쉑쉑버거의 이 조합인데요. 밀크쉐이크하고 햄버거 이게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미국 가스에서 먹어봤는데 밀크쉐이크하고 딱 먹으면 맛있다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진짜 너무 맛에 반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골드박사스하고 같은 날 외드부시하고 같은 날 같은 비슷한 의견이 같이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골드박사스는 매수 의견의 목표지과 109달러 그다음에 외드부시는 시장 수준의 상위 의견 똑같이 매수 의견은 비슷한 거죠. 목표지과 118달러 현재가 85달러 가량이니까요. 다 높은 수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리오프이니까 만약에 경제가 재개되면 가장 큰 수혜지로 보고 있다. 가서 엄청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도 강남에 가면 줄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 갔다가 줄 서 가. 아직은 줄은 잘 안 씁니다. 안 씁니까? 네. 가보자 씁니까? 네. 가끔 가서 포장해오는 심부름 가끔씩 하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까운 댁이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가서 해오라고. 설마 제가 강남까지 심부름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광화문에도 있고. 그러면 제. 미래에셋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대비 39%가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하락폭이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투자 의견이 올라온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요즘에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색색버거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장식 시작했네요. 제가 좀 늦게 앉았나요. 그럼 출발 상황을 잠깐 보고 원래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P500이 0.33% 플러스 출발했고요. 다우도 역시 0.26% 플러스. 나스닥도 0.58%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기사가 하나 나온 거 봐드리면 주택가격의 증가율이 굉장히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데 상당히 미국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다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지어 저희 캐나다는 요즘에 혹시 아십니까 캐나다가 럼버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을 예전에 한번 방송하시던데 2%님께서 캐나다에 집 질 땅이 없다. 그렇죠. 지금 워낙 집을 지으려면 충분히 땅을 보여야 되는데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땅이 넓지만 집을 질 땅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이 너무 없다고 촘촘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서 캐나다 달러 자체가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원래 한 800원 중금하던 게 초반까지 갔었나요? 931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의 지금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캐나다 달러가 비싸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 금리 먼저 올려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언나간 얘기지만 그렇게 좀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은 시장에 다시 한 번 오늘도 반등하에 기미가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번 좀 맵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빅테크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만 약보합 정도인데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폭이나 하락폭이나 다 그냥 0. 몇이네요. 다 0. 몇. 그러니까 빨간색이 안 보이죠? 거의 단풍 색깔. 그래서 에너지는 약보합 정도, 타약보합 아니면 강보합 정도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는 시게이트 테크놀지는 그래봤자 1%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기사가 나온 거 보겠습니다. 역시 로즈타운 모터스가 가장 많이 맨 위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지금 13.7%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어쨌거나 빠지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생산량을 절반 줄였다는 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노피 그로스는 마리아나 기업들인데 최근에 마리아나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이 간간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점점점점 미국에 있는 지금 15개의 주가 마리아나 관련이 합법화 되어 있는데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강해지고 있고요. MKM 파트너스 역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도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혁신폭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시간에서 5.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골드막사스하고 외드부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토조는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데 상당히 잘 나갑니다. 요즘에 차를 자기 고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못 사지 않습니까? 제가 지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차를 못 사니까 고쳐서 사야 되니까 부품은 있답니다. 제가 진짜 들은 얘기인데 잠깐 차를 구경 갔다가 제가 돈을 이렇게 해서 이따 한 2시 반쯤에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2시 반에 간 걸 3시로 좀 미룰게 하라고 했더니 중고차 30만원 차가 팔렸다. 그런 식으로. 차가 엄청 팔렸다. 없어서 지금 못 파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그랬어요. 아파트 그렇게 했다고요? 좀 늦게 간다는데 팔리고 그랬다고요? 그 비싼 게요? 안 보고 살고 그랬습니다. 그건 좀 너무 오바하는 건데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토존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 사상 최고치 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마존은 아마존도 역시 스트리밍 물론 아마존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를 보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프라임 영상을. 그런데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MGM 스튜디오, 우리가 아는 카지노 업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화 부문에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걸 90억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화 제작 사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2017년에 홀푸드를 137억에 매수했던 그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의 인수합병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 아마존의 프라임 영상, 그다음에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의 훌루, 아까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컴캐스트의 피코크, 그다음에 아까 디스커버리 플러스 하면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 몫값도 앞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저런 제작사들이 앞으로 귀해질 것 같아요. 아무나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는 공연하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아까 얘기했지만 섹섹버거만큼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처럼 공연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만한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AC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모든 인터넷 기업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회사가 뭘 보여야 했냐면 혹시 비메오 아십니까? 비메오? 비메오. 비메오는 유튜브에 약간 상위 버전처럼 돼서 내가 만약에 유료 영상을 올려놓고 돈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일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어떤 UR을 숨기면서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그런 영상 업체인데요. 이 비메오를 가지고 이번에 원래 보였던 거를 스피너프에서 오늘 상장시킨답니다. 라스닥이 오늘 거래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약 100억 달러의 별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심벌이 안 나옵니다만 심벌은 VMEO 심벌되어 있습니다. 비메오에서 아이를 빼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메오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영상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쓰실 분이 상당히 많이 쓰신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지수를 좀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S&P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0.3%, 0.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맵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맵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계이트 테크놀로지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에 대한 단풍색으로 여전히 모습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딱 보니까 오늘은 리오프닝 주식, 여행 관련 주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익스피디아 2%, 그 다음에 카니발 3.44%, 익스피디아 2.21%, 노알 캐리비안 크루즈 역시 3.68%, 노르웨이전 크루즈 업체도 역시 3.39%로 여행 관련 주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역시 좀 힘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런 우울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한산하네요. 한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죽어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조용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잔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좀 기르겠죠. 어디로 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뚫려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락다운도 풀리고 하니까. 맞습니다. 주식도 거기는 컴퓨터 있어야 하나 봐요. 야외 나가면 못하나 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S&P500이 0.33%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0.5%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올해 5월 달도 잘하면 약보함이나 플러스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와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셀린 메이가 안 맞는 통계적으로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다 같네요 정말. 다 왔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나왔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우석 본문자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장우석 본문자님 이야기 들으면 저게 분명히 경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말입니까? 제가 경제에 이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를 전원일기로 만들어주시는. 좋은 겁니까? 재밌죠 얼마일까. 그랬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주셔서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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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침대에게 물어봐